네, 이번에 풀어문제는 2017학년도 경찰대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방정식 절대값 x제곱-2x-6과 절대값 x마k 더하기 2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뭐예요? 이런 절대값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왼쪽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fx라고 그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서요. 해당하는 정말로 세 점에서 만날 조건에 해당하는 k값을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는 이 안쪽에 이차함수를 그려서 우리는 x보다 아래쪽을 뒤집어 올려서 하는 절대값 그래프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꼭지점이 k,2면서 뭐라고요? 꼭지점이 k,2면서 우리가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되는 v자 그래프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위치관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왼쪽부터 좀 그립시다. 왼쪽은 항상 이차함수는 인수근에 안되며 완전제곱을 통해서 그리고요.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봅시다. fx.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지금 1, 마이너스 7이니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 1, 마치니까 이렇게 여기가 1, 마이너스 7을 우리가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고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뒤집어 올릴게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 올려보면 얘를 뒤집어 올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가 6, 여기가 1, 마치 그래서 지금 이 뒤집어 올린 이 그래프가 왼쪽에 우리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 빼기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걸 그릴게요. 얘는 항상 꼭지점이 k, 2예요. k, 2라고 하는 것은 y자표가 2인 y자표는 항상 2인 위에 점에서 x값이 k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v자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k라는 것은 실수 전체 범위니까 엄청나게 작은 쪽부터 가는 거예요. k가 이런데 있다라고 가보자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v자로 그려주며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얘랑 얘랑 위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몇 점에서 만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한 점하고요.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 점이니까 지금은 두 점이다. 자,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겠죠. 딱 어느 순간이죠? 보이시나요? 얘를 조금 더 오른쪽 옮기다가 이것이 얘랑 뭐 할 때 접하는 순간 보이시나요? 얘가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되면 지금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 저쪽에 세 개니까 이럴 때가 딱 세 점에서 만날 때고요. 더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총 점의 개수는 네 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세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얘를 쭉쭉쭉 더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이번에는 이쪽에서의 이 왼쪽의 이거랑 얘가 접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좌표 보이죠? 이 좌표일 때가 여기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두 개 또 저쪽에서 이차함수랑 만나는 거 세 개니까 아, 딱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이 두 그래프가 서로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k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차함수, 들어올린 이차함수와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좌표, 접점과 이 이차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우리는 그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되겠다. 자, 접점과학입니다. 기울기가 1인 점, 마이너스 3인 점. 어떤 함수요? 얘를 뒤집어 올린 거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즉, 해당하는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의 그래프를 선생님 hx라고 새로 좀 정의할 거고요.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점? 1 되는 점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고요. 얘가 1이 되는 점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찾아라. 1이 되는 점은 넘어가 볼까요? 그럼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를 되는 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나누면 2분의 3이다. 됐죠? 이게 접점들이 되는 거죠. 이 2분의 1과 2분의 3을 다시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해당하는 h2분의 1과 h2분의 3을 찾아라. 됐죠? 각각 계산해 보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요.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6이죠. 그러면 7, 4분의 1가 28이니까 4분의 27이 되겠다. 2분의 3도 집어넣읍시다. 2분의 3 집어넣는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더하기 2분의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 그러니까 얘가 9가 되겠죠. 그러면 4, 9, 36. 4분의 27. 높이는 똑같죠. 그러겠네요. 됐죠?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접점들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직선, 그래프를 좀 다시 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직선이 만나는 점, 이 직선은 뭡니까? 이 그래프 중에 x가 k보다 오른쪽이니까 얘는 y는 x마 k 더하기 2고요. 얘의 그래프는 x가 k보다 왼쪽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마 k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얘가 지금 이 점을 지나고요. 얘가 이 점을 지난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을 지나는 k를 구해보면 4분의 27을 2분의 1 마켓이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러면 k는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고 빼기 지금 4분의 27이니까 여기가 2 곱하면 4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 얼마? 2분의 3, 4분의 27을 지난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저 직선에 집어넣으면 4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다. 됐죠? 자, 계산할게요. 그러면 얘가 는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하고요. 더하기 k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플러스, 아, 마이너스 2분의 1을 넘기겠죠. 이게 2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여기다 빼기 2분의 1이죠. 빼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2죠. 그리고 이쪽이 4분의 얼마 25가 되겠고요. 그것이 k가 되겠다. 따라서 k값은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4분의 25고요. 하나는 왼쪽에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된다. 두 개를 뭐하라고 했냐면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해보면 4분의 25 빼기 4분의 17이니까 4분의 8이다. 따라서 만족하는 두 개의 합은 얼마? 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17이니까 감사합니다.